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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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벽과 중 장승 타령을 열창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 어려운 적벽과 장승 타령을 불러주실 법관수님의 티를 이어서 수요 풍류당의 한경연님이 단가 사철과를 불러주시고요. 또 이어서 수요 풍류당의 고영현님이 판소리 춘향가동의 이별가 앞대모 열창해 주시게 됩니다. 자 전기창을 오래하신 고영현님의 이별가의 뒤를 이어서 수요 풍류당 박경순님이 춘향가동 쏙 떼버리 이것을 들려주실 텐데요. 자 부터 여러분들의 놀라운 소리 행진길 보여주실 텐데 힘찬 박수 올려주시고요. 수시장 상독의 수시장부 강사인 손윤선재입니다. 박수 선지마함을 상경할 때 각색초목이 먼저라 유소시 유소시 식목시 구모기소를 허여입고 강아님 헌원시는 작죽어머 이제 불통 흘렸으니 그나무 편타오며 그나무 편타오며 뛰어놀기 공항로 춤을 추고 누랑때 남강목은 빗바섬을 띄어 입고 진황제 오목과 시상촌 오류목은 준흥 밀드질없네 고루가가 동양목은 형성하체가 찰랑이었어 방금을 소사했고 사우영지 반박목은 백골 신재를 안장먹어 신발실땅하올려 제율법은 신주가 되어 사시절 이 부인이 망한 소리를 허고 그냥 헌장 죽을제 그도 좋다 허건이 과 이낼신 하이하여 상중하아픔 벗어나서 화상 장량이 몇 해 붕고 붕고 노량 백광경 차라리 내 탁 떨치고 비광판이 나와 그랬더니 무지한 몹쓸 놈들이 인하의 몸을 활짝 발하여 바지 찢어 방천말과 화판 구수 닭두벗던 소형대로 황한 후 남은 공은 옥수고여 어느 귀신은 얼굴인지 흙먹고 방울눈 쫓을 타입자 없는 사모품대 활용 시보리장 승리라 복반의 이름 새겹 상무 세월로 이 일이 있어 말을 얹며 손이 있어 길어보며 발이 있어 도망가며 응 동기 승들 다 볼 수가 있어 불빛 풍무하고 어디만 있어서 진태륙 거 너는 나를 장후만 부르시고 네 나기 울레시니 기분 찬어 네가 난 허헴 행용 하여신이 흑신흑의 무상대이오 물구 즉신이오니 신양처분 하옵심을 천만천만 반행해다 하옵심 백성룡 흑신흑의